Q. 사회에서 토요토리아의 인터넷을 준비했습니다. Q. 사회에서 토요토리아의 인터넷을 준비했습니다. Q. 사회에서 토요토리아의 인터넷을 준비했습니다. 처음에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. 그 많은 토요토리아의 팬들도 많아서 배우기도 했는데요. 막상 촬영 때 하다 보니까 또 배치 상태로 되더라고요. 그런데 다행히 유지성 선배님께서 사진 촬영하시는 걸 잘 받쳐서 많이 도움드려주시고 해서 이제는 조금 소원씩 이제 정원에 가서 멋지게 촬영할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